야하지도 않아 잘 때 형도 예쁘게 처음으로 산거다 처음으로 산거다 나 처음으로 산거다 나 처음으로 산거다 나 처음으로 산거다 나 처음으로 산거다 문화충격 자 오랜만에 빅크리동 빅크리동시잖아 효과 좀 보고있어? 응 나도 좀 보고 올게 자 이거 참 신기한거 많아 뭘 사야될까나 오늘 사야 될거 보자 이게 이게 왜 이게 흡 아 이거 뭘 사야되나 이거? 아 이거 뭘 사야되나 이거? 아 이거 저리 같이 입어 이거? 같이 입으면 알아 이거 이거 유카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유카 유카 어이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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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 이렇게 크다고?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? 이거 하나 산불 깎으면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때? 어떡해? 피싸도 있는 거야? 커플으로 돼? 빵 이런 거 계속 우리끼리야 빵 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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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응 갈까? 응 자 갈까? 응 가자 이제 살 거 다 샀어? 어우 참 있어 여기 일단 내가 할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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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되게 사탕 같다 빵 이이네 이거 어느 브랜드야? 고마워 고마워 가누어 발렌타인 네이션아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 발렌타인 선물 근데 이번에는 좀 유카이 체형에 맞게 가져왔는데 눈 한 번 감아볼래?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너 귀여워 육하 느낌 나더라고 그 위에 옛날처럼 그런 거 아네 이제 야하지도 않아 잘 때 리본도 예쁘게 하죠? 리본도 예쁘게 하죠? 리본도 예쁘게 하죠? 이 위에 왜 이렇게 나오지? 어때? 귀엽지? 반응시니클이네 자 이번에는 귀엽게 한 번 골라봤어요 약간 으응 요즘 동케오텍 갔을 때 별거 없더라고 요즘 옛날처럼 막 강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어이구야 이렇게 크다고? 그냥 아 이럴 바위에는 그냥 이렇게 귀여운 거 하나 선물하는 게 낫지 않나 거의 간지듯이 다 약간 멋있던데 맞어 발레 타임데이 가라 나중에 데이트도 하죠 そうだね 네 최근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렇게 요가도 하죠 가부짱 재밌었으면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발렌타인 선물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에게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수짱이 와요 그럼 해볼까요?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기么